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봉광성입니다 자 오늘은 마우스를 클릭하면 클릭할수록 내 자동차가 빨라지는 레이스카 클릭어라는 병만 로봇스 게임 가집을 할까 하고요 그럼 바로 지금 경기 시작 중인데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2, 1, 0 오토마우스가 아니라 내 손가락이 오토마우스다 훌륭훌륭훌륭 눌러줘 와 눌러는 시간 은근 많이 주는데 플러스 일식 증가 몇 가지 찍을 수 있을지 100은 찍자 100 아 100 찍고 아 왼쪽에 카운트다운 있구나 자 150까지 무난무난라게 찍지 않나 와 200 못 찍은 게 아쉽다 자 오 그래도 빨라 현질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차라 그런가 여러분들 오 그 레이스 클릭어보다 빠르다 사람이 달리는 것보다 차라 그런지 훨씬 빠른데 아니 노현질이 이렇게 빨라 이거 한 번 꼬린 하겠네 일단 한 번은 이기겠네요 자 꼬린지 한번 도착하나요 와 아무것도 현질 안해도 그냥 꼬린지점 도착해 버린다는 거 후 리와드 나이스 아니 노현질러 이거 왜 이렇게 멀리 가 이 게임 혜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게임이 맵이 두 개 더 있더라고 여러분들 이거 바로 이어서 현질까지 해봐야겠다 아니 오토마우스도 안 쓰고 현질도 안 했는데 바로 그냥 4단계까지 가버리는데 여러분들 나이스 어디까지 가는 거야 노현질러 자 핑크 색깔 지금 도시를 지나서 초록 색깔 도시로 가자 자 리와드 보상 받아주시고 와 이러면 20승 했어 20승 윈 20 아 이거 승수도 이따가 현질해야 되는데 와 1분 와 거의 2분 동안 너무나도 몰래 가는데 이거 현질 안해도 끝까지 가겠네 이 정도면은 자 벌써 다음 승수까지 또 왔습니다 와 이거 리얼 드라이브한 느낌이야 이거 참고로 자동차도 현질 가능하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따가 자동차도 현질 해보도록 하면서 자 리와드 12 자 몇 승이죠? 32승 오 12 너무 기대가 되면서 아 2 1 제발 마지막 꼬리나고 싶어 제발 아 꼬리 못했네 노현질러는 5가지가 최대라는 거 여러분들 그럼 이번에는 상점 가서 싹다 질러 VIP까지 싹다 질러 주시면서 6개밖에 없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승수가 48인데 아 일단은 20 아니야 일단 지를 거 100K까지 지르자 질러 주시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카 에그가 있거든요 여기 가면은 자동차를 뽑을 수가 있어요 자 3개씩 뽑기 오오 어떤 차가 나올지 오 그럼 바로 차 뽑아주시고 여기도 차를 쓸 수가 있어 곱하기 2배 범퍼카 야 바로 범퍼카로 강화해주시고 여러분들 일단 펫도 그냥 싼 거 사보자 1K 정도면 싸거든요 자 Q 구매 에그 3개 나가버리네 띨벌 으으으으으앙 뭐가 나올지 와 3개씩 이번엔 아 또 아 뭐야 아니면 이거 와 드디어 15파트 하나 나왔다 확률 똥인데 5개 대충 껴주시고 자 이러면 주위에 팻까지 생겨버리면서 야하 야 얼마나 빨리 달릴지 기대가 됩니다 자 끝까지 가겠는데 자 14까지 뚫고 다른 맥 가자 자 오토마스 안 써 와 400부터 시작하는거 봐봐 와 그리고 클릭할 때 10위씩 증가 여러분들 좋아요는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발 끝까지는 가야지 자 한번 대충 현질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남은 시간 자 3 2 1 내가 1등이다 범퍼카 가자 왜이렇게 느려 범퍼카 왜이렇게 느려 속도가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 같아 얘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갑자기 점점 빨라져 우이게 범퍼카의 파워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κ 이야아아아! 속도 점점 빨라지게 느껴져 아 이차는 가속도가 천천히 붙는구나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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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이 사람 뭐야 근데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 아 왜이렇게 빨라? 다른 찾 뽑아야겠는데? 이야아아아 하나 다른맥도 줄길거야 일단은 5까지 왔구요 이 분안에 끝까지 가겠는데? 가자가자 끝까지 갈 것 같아 오오오오오오오 그렇지 오오오오 내 앞에 있는 사람 거의 따라잡기 했는데 오오오오 자 여기서 서로 크로스되면서 팔까지 야 거의 따라잡았어 거의 따라잡았어 내 앞에 있는 사람 이게 가속도가 늦게 붙어 자 따라잡나요 따라잡나요 아 눈아퍼 와 너무 빨라 따라잡나요 이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자 52초 충분히 한 바퀴 돕니다 자 11까지 와버리고 바짝 추격하는 범석의 몽싹 내 가득던은 너를 이길 것이다 야 따라잡네 따라잡아 따라잡아 그렇지 저리 가 저리 가 바로 뚫어버리고 이게 바로 펌프가의 파워다 자 13층까지 올라가버립니다 야 하늘로 와버렸어 하늘로 오 여긴 어딥니까 내가 1등이야 대충현진에도 그냥 1등해버려 형 꼬리 내야돼 꼬리 내야돼 제발 2 1 꼬리 못해요 상관없어요 꼬리 하면은 여기로 오니까 자 그러면은 추가차 뽑아보도록 할게요 추가차 뽑고 따르면 가야지 자 큐 뭐가 나올지 아 아니 이게 계속 나오는 것만 나오잖아 심지어 애극강 너무 많이 해서 렉까지 걸려가지고 새로운 계정으로 다시 왔습니다 계정이 버그가 걸려가지고 그럼 이번엔 리미티드 애교 까볼게요 여기서 새로운 카 얻을 수 있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괜히 3개 깠다 이러면 버스 3개 바로 차 버스 야 곱하기 6 오 마이갓 이게 뭐 리미티드의 파워 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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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 가버리기 자 그럼 여기서 트레일까지 질러보도록 할게요 여기 트레일이라고 있거든요 500윈? 가보자 뿅 어? 어? 어 이쁜가 이쁜가 오오오 오 아 아 일단 그래도 좋은게 나온거 같아 레인보우 나 이게 이쁜데? 야 돌아다닐 때마다 레인보우 물결이 차 그럼 요 상태로 새로운 맥 갑시다 여러분들 일로 가면 새로운 맥 갈 수 있거든요 어 버스 못 가나요? 자 빨리빨리 가라고 자 그럼 스페이스 월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버스 이상한 나라의 버스 오 뭐야 거기 어디야 바로 스페이스 월드로 왔구요 아 이거 기다려야 된다 그럼 기다려주시면서 눌러 오오오오 와 이십이식 야 천까지 천까지 그냥 가고 자 이천 가자 이천 오오오오 이천 삼천까지 갈 수 있나요? 삼천 못 가나요? 안돼 삼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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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벌써 삼천 삼천 넘겨 나이스 자 어디까지 누르게 해주는거야? 3 2 1 겁나 빨래요 와우 야 내가 제일 빨라 내가 1등이야 그렇지 그렇지 나보다 빠른 사람 누구야 나보다 빠른 사람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일단은 UI 숨기기 와 저 사람 가속도 보수 왜 이렇게 빨라 오호 나보다 고수가 이렇게 많다니 왜 이렇게 빠르죠? 야 근데 맵 볼 수가 없는데? 주변에 행성 보이나요 여러분들? 행성이 많네 와 스페이스 맵 누가 쳤어 뭐야 이거 칠 수 있는 게임이었어? 렉인가 버그인가? 뭐지? 스크류버스 버스 타고 가는 우주여행 하하하하 와 근데 한바퀴 돌긴 돈다 UI 승기니까 몇 분인지 안보여 뭐야 와 이게 바로 버스의 파워 으아 아 누가 친게 아니라 내가 벽에 부딪힌거였어 빠르게 가자 다른사람 지금 두바퀴 돌았어 저 끝에 과연 뭐가 있을지? 아무것도 없나요? 아 뭐 어?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자 여기 무지개까지 보이죠 여러분들? 무지개 와 무지개 야무지게 우후우 나도 뭔가 가속도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아 이게 승수가 올라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구나 야 야무지구만 야무져 너무 빨라가지고 게임이 버그가 걸리네 아 못까나요 앞에 오일남 할아버지 있는 것 같은데 좀만 더 좀만 더 아 또 마지막 파퀴 못오네 아하이 괜찮아 자 그럼 다음에는 여기 유튜버 에그 있거든요 이거 까보자 이거 현질해야돼 로봇스로 이건 잘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드디어 곱하기 6 이거 도넛츠카야? 버스랑 똑같은데 도넛츠카? 이거 유튜버 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람 아니야? 자 유튜버 카 얻어주시고 이어서 펫까지 뽑자 프로에그 자 뭐야 오케이 윈? 스페이스 에그가 있어? 잠깐만 이거 유튜버 에그 왜 샀냐? 자 오오오오오오오 바로 그럼 차 보면은 7.5 야 이거 무조건 이거 껴야지 7.5 스페이스 카 아니 유튜버 카 왜 산 거야 자 그럼 프로에그 아 이거 못사는구나 딴거 질러 딴거 옆에 있는거 옆에 있는거 질러 자 좋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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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아 또 50% 괜찮아 전부터 껴주시고 자 다음에는 할로윈 맵이다 할로윈 맵 좀 무섭거든요 여러분들 메인 가고 다시 여기 와가지고 빨리빨리 가라고 너무 느려 빨리빨리 자 할로윈 맵 갑시다 호라 워드 흐흐 이거 뭐야 너무 무서운데? 얘들 보니 레이스 시작해버렸어? 빨간색깐이 좀 무서워 여기 Shut up 1 기다려주시면서 눌러둘라 울 오우우우우우우우오우우! 뭐야x3 왜 layouts하셨어? 어 아까는 빠르게빠리바르게 올라가더니 아닌가? 똑같나 아까랑? 4,000 continental 4,000 안되나 안되나! 아까랑 비슷해! 오 4,000, 거의 4,000찍었습니다 1렴당 오아 nosaltres 야 와 맵빠맵 맵이 막 귀신이 넘쳐나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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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ick 속도봐 귀신이 많은데 맵을 불수도 없는 이 속도 왜이렇게 낮아졌어 어, 아까는 빠르게 빠르게 올라가더니 아닌가? 똑같나 아카랑? 4000느러배よう 4000 앤데던아! 아까랑 비슷해! 거의 4000찍었습니다 1 0 U O O I O O O O 와 맵봐 맵뭵 맵이 막 귀신이 넘쳐나 오오오오오 와 내 속도 봐 귀신이 많은데 맵을 볼수도 없는 이 속도 이게 바로 스페이스카이 파워 아아아아아아 넘어지기까지 넘어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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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와 앞에 지금 귀신이 있어 위에 오마이 갓 귀신의 얼굴 와 respuesta 빠른 사람은 뭐야 이거 얼마나 고소인거야 나보다 더 좋은 패스 뽑았나 무서워 무서워 이야 이거 너무 어두워가지 자동차도 보이질 않는구만 자동차 보이질 않아 백에 붙여달려 야 와와와와 뭐야 너무 빨라가지고 똑같은 장면 보이네 자 앞에 차 있거든요 바로 지나쳐 버리고 안녕 뭐야 이 사람들 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지 뭐야 왜 뒤로 가는 거야 뭐야 뭐야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야 나 왜 뒤로 가 나 왜 뒤로 가는 거야 뭐야 왜 뒤로 가죠 이거 뭐야 공포맵이라 그런 거 왜 뒤로 가는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 사람 왜 유령 됐고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아 빨간색깔 불빛이 있구나 와 근데 욕게 편지를 좀만 했는데도 끝판왕 찍어버리긴 합니다 야무지다 이렇게 빠른 속도라니 눈이 아파 눈이 와 지금 귀신 몇 마리를 본 거야 순식간에 거의 반 랭커 찍어버렸다는 거 알아가주시면서 또 이번 영상 좋아요 눌러주신다면은 또 이런 다양한 로버스 꿀잼 게임들 이어서 다음 영상으로 끊까야 좋아요 오늘 좋을 거 같고요 그럼 지금까지 뿅 뿅 또 다른 영상으로 끊겨ionen 또 다른 영상으로 끊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랭커통으로 끊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안녕하세요